네 안녕하세요 2024년 양띠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봄과 여름 사이에 경사가 있으니 대체로 금년의 운세는 이르는 꽃마다 이득이 있다 호랑이가 모든 짐승을 위협하듯 의기양양하고 아끼고 하나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마음먹은 대로 성사시킬 수 있는 해다 마치 양을 가지고 서로 바꾸는 격이니 재수가 말할 수 없이 좋은 한 해 무엇을 해도 걱정 없는 한 해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양띠는요 2024년 정말 좋은 운이네요 양띠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그냥 띠 운에서 운이 있는 것 있으면 금전 운도 있고요 연애 운도 있고요 모든 게 다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2024년 타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양띠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시작이야 당신은 뭐든지 잘 할 수 있어 당신 자신을 믿고 한번 시작을 해봐 시작을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나왔습니다 오우 양띠들 축하드립니다